안녕하세요 아코디언과 함께 아코디언 킴입니다 이번 시간은 한권으로 끝내는 아코디언 동요 가곡 연주곡집에 수록되어 있는 그대로 멈춰라 2편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멈춰라는 4분의 4박자 곡으로 4분의 4박자는 한마디에 4박자를 연주해 주는 패턴을 띄고 있는데요 자 그럼 먼저 오른손 건반 연습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어서 왼손 교우 베이스 삼각주법 연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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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양손 연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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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까지 그대로 멈춰라 2편을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